네, 안녕하세요. 이워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제가 매대에 착석한 곳은 서인경분 특집으로 가려 합니다. 다들 나이 한 살 먹고 싶지 않지만 세월이 유수화같이 흘러서 나도 모르게 먹고 싶지 않은 나이를 한 살 먹게 되죠. 네, 오늘도 나이 한 살만큼이나 한계가 더 가고 선물이 더 갑니다. 자, 구독자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자, 구독자님들 다육이 구매하셨잖아요. 어머, 흙 털어왔어요? 아, 그려. 화분 샀더니 어떻게 해요? 흙 사고 또 깔망 사잖아요. 자, 오늘은 원스톱 하나의 쇼핑으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이미 다육이는 구매하셨고. 자, 그러면 제가, 자, 서인경분은 제가 다시 한 가지만 약속합니다. 자, 만약에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잠시만요. 제가 잠시 한 바퀴를 여기는 이워랜드에 이렇게 이렇게 많은 화분들이 네, 와서 눈여기 구경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자, 나는 5만원어치 구매했다. 쑥쑥이. 어머, 쑥쑥이가 뭐야? 자, 하나 갑니다. 쑥쑥이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깔망 하나 갑니다. 그리고 나는 10만원어치 구매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어머, 쑥쑥이가 두 개 왔네? 어, 그려. 그러면 부족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깔망이 두 개 왔네.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이 아이고, 나는 이왕이면 더 준다니까 20만원어치 구매했다. 그러시면 자, 쑥쑥이 설명 갑니다.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베이스로 하고 나머지 12가지가 들어간 재료 난 난 난 난 난 난 난 이 영상이 제가 한 8분짜리가 쑥쑥이 영상 이어가지요. 거기는 모든 재료가 들어가 있는 걸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살균, 살충까지 다 들어가서 맞아요. 그 여름에 고생하셨잖아요. 흙에도 살균제, 살충제가 들어가는 곳은 다남다육이 만든 쑥쑥이. 자, 이렇게 만들어진 쑥쑥이를 10kg 2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하나, 깔망 두 개를 가는데 아마 큰 화분 구매하시면 제가 대체적으로 깔망을 더 드립니다. 쓰실 만큼 드린다는 뜻이고 쑥쑥이는 나는 쑥쑥이만 추가로 더 구매하겠다 그러면 쑥쑥이 2만원에 배송비 2만원을 물으나 화분 구매 시 다남다육이 차비내고 구독자님 100가지 배송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선물 조건이 좋은데 오늘은 선물은 아유, 그때도 줬잖아요. 그럼 뭐 강조할 것도 없네. 자, 오늘은 특히 강조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 덤. 하나, 덤이 더 갑니다. 자, 구독자님들. 자, 제가 오늘 한 가지. 쇼핑의 기회를 놓치면 나는... 에이, 잠 못 자요. 자, 서인경 11번입니다. 11번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아, 이뻐요. 이렇게. 색상은, 서인경은 어찌할 수 없이 랜덤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믹스앤믹스가 가장 아름다운 그 칼라가 만드는 모양은 흉내될 수 있으나 이 색상의 칼라는 흉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서인경. 저는 이렇게 쟀습니다. 11.5 곱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땅에서 여기까지 10. 자, 서인경 11번 분은 하나에 15,000원이고 5개 하시면 7만 5,000원. 그리고 하나 더 드리니까 6개가 7만 5,000원. 이런 기회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어, 종이컵이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종이컵. 크기 비교하셔요. 자, 종이컵은 7.5에요. 그래서 저도 15,000원이면 싸지 않아요? 그런 소리. 자, 만원짜리는 이 정도입니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자, 만원짜리는 저희 후미에 영상 5,000원, 만원짜리 이어갑니다. 서인경 11번. 자, 눈도장 다 찍으셨지요? 어머, 그래요? 아유,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서인경 12번도 갑니다. 자, 오늘은 11번부터 시작을 해서 12번까지 갑니다. 자, 구독자님들이 5개를 사요, 이렇게. 어, 이렇게. 자, 12번. 12 곱하기 11. 하나는 15,000원이요. 5개 7만 5,000원. 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한 개 더 드려요. 자, 어떻게 한 개가 더 가냐. 자, 사진 찍으셔요,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찰칵 사진 찍었죠? 자, 그러면 내가 11번 살까, 12번 살까 고민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왜? 11번 6개 사시고, 12번 6개 하세요. 전체 갑니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단을 굳이 하지 않아도 11번은 아쉽지만, 15,000원이지만 약간 10cm잖아요? 12번은 11cm. 그래서 제가 강추합니다. 11번 6개 7만 5,000원, 12번 6개 7만 5,000원. 그러면 15만원인데 12개가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가 어떻게... 어머, 참 대단하다. 그죠? 그러면 쑥쑥이 2개 드리고 깔망 드리는데 15만원어치 하시면 제가 쑥쑥이를 특별히 5kg짜리 드려요. 왜? 흙이 모자라서 또 살까봐. 아휴, 내가 마음도 착해요. 그럼 다름다이... 자, 그래서 무조건 5개 하시면 6개에 7만 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서인경 12번 같죠? 자, 13번은 자, 약간 이렇게 넓이가 있어요. 11, 어머, 야는 또 이렇게 생겼네. 그죠?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서인경 거는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조건 좋으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5 플러스 1,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흙 주는데요? 아휴, 흙도 나름이죠. 쑥쑥이는 저희 대한민국 매니아님들이 다 알아요. 자, 서인경 13번 11 곱하기 10은 하나 2만원 사실은 2만 4천원에 판매했었죠? 자, 4천원도 뗐습니다. 5개 하면 10만원이고 하나 더 하시면 6개가 10만원에 드립니다. 그럼 낮게 가격으로 쳤을 때 할인이 대단히 많지만 쑥쑥이 2개, 깔망 2개 갑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나는 제가 짝을 다 지어놨어요. 서인경 14번하고 같이 사세요. 자, 13번과 왜 14번을 같이 사냐? 13번 앞에다 놓고 뒷줄에다 14번 놓으셔요. 가격은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10 곱하기 10은 10 곱하기 11.5 아, 높이가 높네. 자, 그러면 2개만 비교해 볼까요? 잠시만 2개 잠깐만 넣어봐라.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똑같은 선상에 두니까 10cm와 11.5cm의 차이점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서인경 분 14번 구매하시면 하나는 2만원이요. 5개 하시면 10만원이고 하나 더 물을 해서 6개가 10만원에 드립니다. 괜찮았어요? 조건? 쑥쑥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죠, 나이 한 살 더 먹은 게 제가 선물 같은 아이를 선물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제가 13번, 14번 기억하셨죠? 자, 한 가지만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영상을 담아요. 석양이 너무나 멋진 석양이 멋들어진 이와랜드 구경하세요. 놀래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잘 키운 다육하나 열다육 부럽지 않다. 저희 매장에 이 많은 아이들 중에 금을 찾아가시고 이 많은 아이 중에 변이를 찾아가시는 구독자님이 꼭 계시더라고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아유, 진짜 너무 황홀해요. 매일, 매일 그러진 않습니다. 매일 그러진 않습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4번 했죠? 그 다음에 15번 다시 들어왔어요. 구독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각 쉐입. 사각은 구독자님 원형보다 만들기 힘들어서 가격이 비싼 거 아시죠? 24,000원 판매했던 거 4,000원은 떼고 5개 하면 10만원이고 하나 더 드립니다. 6개 10만원에 드립니다. 진짜 서인경 이 칼라는 모양은 따라할 수 있으나 이 칼라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고 서인경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브랜드가 우리가 익히 알려진 브랜드는 어디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하십니다. 서인경 분 15번 12.5 곱하기 세로가 10.5 높이가 11이고 거의 다 평균 10cm, 11cm죠. 하나 2만원 다섯 개 10만원 자, 어떻게 하셔요? 다섯 개 하시면 하나 더 해서 여섯 개가 갑니다. 자, 몇 번 갔어요? 15번 그 다음에 제가 16번 갑니다.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우, 여기는 또 2만원짜리고 아까는 15,000원짜리고 또 만원짜리는 크기가 다르고 퀄리티가 다릅니다. 두께도 다르고 다릅니다. 자, 16번은 자, 요렇게 11.5 곱하기 10이잖아요. 한 개 2만원이요. 얘도 24,000원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알잖아요. 자, 다섯 개 10만원 하나 더 하면서 여섯 개 10만원 제일 많이 심겨진 아이가 차 이 화분 자, 저희 파랑새 심겨져 있고 제 무지개 여신이 심겨져 있는 이 화분이 바로 과가야요요. 자, 서인경분 16번 자, 여섯 개가 10만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높아졌어요. 조금씩 차이가 다 어머, 야오늘 참 아유, 아유 아유, 깜짝이야. 자, 요아이, 요아이 아,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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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어머, 세상에. 참 매력이네. 부칭, 다 붙였어요. 자, 서인경 17번이고 하나 2만원이고 다섯 개 하시면 10만원인데 하나 덤 드려요. 11.5 곱하기 10.5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제가 봤었을 때 여섯 개는 쑥쑥이 2키로 두 개들이잖아요. 충분히 심습니다. 그러나 나는 17번 한 세트 달라 16번 한 세트 달라 그러면 20만원이잖아요. 12개가 갑니다. 쑥쑥이가 한 포가 가요. 택배비는 다 남다육이 냅니다. 그러시면 어디서 사시겠어요? 아유, 자 그러면 제가 16번, 17번 정리되었죠. 자, 17번은 이렇게 이쁜 리본이 되어 있습니다. 11.5 곱하기 10.5 한 개에 2만원 5개 10만원 한 개덤 갑니다. 자, 16번 다시 한 번만 갑니다. 아유, 한 개는 2만원 5개 10만원 한 개덤으로 더 갑니다. 여섯 개 10만원 드린다는 뜻입니다. 아유, 복잡하게 그렇게 말한 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구만 그래. 아유, 어느 분이 어저께 아, 그거 얼로 쓴다 나 그거 이해 한국말인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사는 게 기특한 줄 아셔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특전 제가 늘 말하는데 새로 들어왔습니다. 서인경 특이라고 써있는 거는 자주 들어오지 않고 자주 만날 수 없습니다. 한 가마에 딸랑 한 박스밖에 안 나와요. 자, 7.5 곱하기 7.5 한 개 5천원 10개 5만원 이요. 구매하셔요. 10개 사시면 제가 하나 더 아유, 자 5만원인데 하나 더 주고 내가 택배비 내고 저기 숙숙이 하나 더 주고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자, 특 1번입니다. 자, 이 화분은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늘 제가 말합니다. 한 가마에 한 박스밖에 없는데 그걸 제가 받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인경 특 2분 자, 어휴 만원이요? 만원이요? 5개 샀어요? 10개 하셔요. 5개는 제가 못해드리고 10개는 하나 더 드려요. 아휴, 단가가 당한가 자, 서인경 특 2분은 예, 한 개만원이고 10개에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가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쑥쑥이 두 개 가잖아요. 그 대신 충분히 심을 만큼의 쑥쑥이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특 1번과 특 2번이 갔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아이들 딱 몇 가지만 갑니다. 얘는 수량이 많지 않아요. 자, 서인경 18번 18번입니다. 14 곱하기 11.5 한 개 2만 5천원 다섯 개 12만 5천원 다섯 개 하셔요. 그러면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개 10만원어치 사시면 아니 되옵니다. 쑥쑥이만 가요. 제가 약속합니다. 왜냐면 예, 그쵸 남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아야 되죠. 그건 서로의 신뢰예요. 자, 서인경 18번 와,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자, 다섯 개 하셔요. 서인경 18번 다섯 개 하나 2만 5천원 다섯 개 12만 5천원 한 개 더해서 여섯 개가 12만 5천원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 아우, 영상으로는 아까 가 17번 하고 어쩌면 아유, 그런 소리 마세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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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틀려요. 2만 5천원이 그냥 5천원이 더 비싸겄어. 크기가 틀린 게 비싸지. 아유, 그럼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아유, 그러면 논대중들 봐도 틀리잖아요.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한 개만 봤을 때는 야, 싸다! 야, 비싸다! 에휴, 쌈은 그만큼 다 자, 18번 보셨죠? 한 개 2만 5천원 다섯 개 했을 때 12만 5천원이고 하나 더 드립니다. 2만원과의 차이점은 나지요? 아이, 그럼 더 클 필요 없어요? 그럼 2만원짜리 하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서인경 특 21번 이 화분은 진짜 몇 세트 없어요? 어, 다섯 개 세트 가면 끝나요? 어머, 그려? 누구한테 물어봐요? 있어요. 딱 있어요. 짝꿍! 자, 서인경 특 21번 자, 하나는 3만원이고 3, 5, 15 15만원 다섯 개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리는데 아마 이 수량은 거의 없어요. 자, 제가 단원컨대 딱 한 두 세트 정도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이라고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귀하다는 뜻이에요. 많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 22번 특 22번 자, 이 화분은 제가 가장 많이 써요.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가장 많이 씁니다. 자, 특 23번 하나 3만 3천원인데 짝대기 긁고 3만원 그리고 다섯 개 하시면 15만원인데 하나 더 여섯 개가 15만원 드립니다. 서인경 특 22번이고 13.5 곱하기 12.5 하나는 3만 3천원 짝대기 3만원 다섯 개 하면 15만원 짠짠짠짠짠짠 칼라는 구독자님이 어떤 칼라를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갈 수는 없고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왜냐하면 빨강만도 없고 노랑만도 없고 녹색만도 없어요. 다 믹스앤미스예요. 이래서 오늘 서인경 특까지 갔고 마지막으로 자, 5만원 구매하면 쑥쑥이 하나 깔망 하나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두 개 깔망 두 개 2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10킬로짜리 한 포 자, 쑥쑥이가 얼마나 좋은지 소문 듣고 와서 줄 서서 구매하시는 영상 이어갈게요. 쑥쑥이 예,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소문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본 사람들이 소문 내주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서인경 분 특집입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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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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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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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렇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모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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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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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육생활에